다진마다 가자 가자 우와 저기 개 있어요 개 꽃게 위어 꽃게 하나 하나씩 일단 들어가 봐요 일단 지갑 꺼낼게요 형 이거 좀 들고 있을게요 오늘 내가 살게 대박 이 지갑 먹는 것 같은데 야다 나 지갑 있어, 괜찮아 나도 미국으로 먹을까? 아 싫어. 그럼 내 취향대로 먹을 거야. 아냐아냐아냐 아 내놔 내놔! 아 줘 일단! 내가 들고 있을게! 아 줘 일단! 아 니 그럼 내가 원하는데 안 할 거잖아. 내가 형보다 경제관념이 뚜렷하니까 내가 들고 있을게. 나 일단 아이스크림. 안돼 안돼. 머플이랑 아이스크림. 밥부터 먹자 밥부터. 자 그러면 일단 이런데 한번 가볼까? 쉘 셀러! 우와 이거 봐! 이건 깨끗다. 이거 봐 입어도 귀엽다. 부러지겠는데? 안 찍은데? 와 되게 귀여워. 아니 조개로. 야 이런 거 하나 사갈까? 이런 거 이쁜데? 어떤 거? 이런 거. 뭔진 모르겠어. 우와 예쁘다. 뭔진 모르겠어. 컵기. 컵기 컵기. 야 이거 뭐야? 우와 특상화 특상화. 이거 귀엽다. 부드러워서 좋아. 우와! 아쿠아리움에는 없는 희귀한 물고기들 인형이야. 아 이런. 그래? 뭐야 이거는. 야 대박. 이런. 메갈로돈 이빨. 너 메갈로돈 영화 봤지? 봤어 봤어. 메갈로돈 이빨 있어. 헐. 이런 미안한데 이런 흐네빠진 인형 살 거면 사줄래? 야 이거 특상화 같은 거 살 거면 사주는데? 아니 특상화 특상화. 특상화. 특상화 특상화. 야 이거 특상화 살 거야? 그럼 일단 이거부터 사자. 특상화. 특상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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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톱쌍어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톱샥? 18.39. 얼마야? 오 싸 싸 싸. 2만 원. 왜? 어 여기 샌프란시스코에서만 팔 것 같은 톱쌍어 인형. 톱쌍어 인형 어디서 못 봅니다 여러분. 네. 아쿠아리움엔 없어요. 아쿠아리움엔 없어요. 톱쌍어 인형이기도 하고. 나 초콜릿 별로 안 써는데? 오오오오. 야. Excuse me. 음. This one, 어, 초대에 다문지 커러. And... 2피스. And this 2피스. Yes. It's okay. Oh. This 2피스. That one. Yeah. 네... 맛있겠는데?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마시멜로우가. 귀엽다, 가자마자, 가자마자. 도영이가 진짜 맛있는 건데, 마시멜로우라고? 먹어? 먹으면서 하자. 이거 짜면서 달다. 야구잠바, 야구잠바 하자. 도영이 야구잠바 샀는데 아까도 아이어트 야구잠바 갖고싶다고 했는데 이거 뭐야? 우와! 이 올드한 감정. 엑스트라지면 되지 않을까요? 동전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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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오케이. 오케이. 레츠고. 동전지갑 떴어요. 이런 동전지갑 처음 봐. 레츠고. 바로 입어버렸습니다. 바로 입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앞에 우리의 동심을 이끌어줄 회전목마가 있어요. 야. 아 이러면 하늘밖에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하늘이 더 잘하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예쁘다. 우와, 오다하다. 우와, 짱이다. 우와, 이거 봐봐. 와, 여기 너무 예쁘다. 멋있어. 저기다가 신기한 게 사실이 저기다가 탈출 못하게 막 서하우 옆에 풀어도 맞아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다. 저긴다 봐, 너무 멋있어. 진짜. 저기 서긴 봐봐. 오우, 야 소리다. 소리다. 우와, 우와, 우와. 야, 야, 야. 어디? 우와, 우와. 진짜 대박이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쌍 worker 서울시 워 Olive Garden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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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야. 저기 있는, 여기 있는 애가 왕인가 봐. 여기 뭐야? 제일 낀 거? 제일 낀 거. 저기에 왕이 있어요. 저기 끝에 제일 큰 사람이 있어요. 제일 큰 쇼밤이 있어요. 치기바퀴? 아 어떡해. 2개 들고 있네. 너무 귀엽다. 왜 이렇게 누굴까?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우와 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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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하이! 여기 요트에 물 깨졌어. 뭐야? 어!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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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애기 물 깨. 애기 물 깨, 애기 thrilled? 애기 puppies. 아 너무 귀여워. presenting.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애기 puppies. 여기 약간 물 ñ 들이 사람들, 약간 친구처럼 되어 남아 봐. 애기 будете 너무 귀엽다. 만져보고 싶어. 만져보고 싶어 애기ASE. 저희 이제는 간단하게 밥 먹으러 갈 거예요. 저희는 보딘이라는 이곳에 와서 클램차우더에 빵을 맛보고 하는 사라산입니다. 뭐라고? 클램차우더? 클램차우더. 저기 봐봐. 저거 찍어봐봐. 거북이 모양. 한 클램차우더, 한 클램차우더. 우상은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어요. 이건 클램차우더고요. 이건 크랩차우더예요. 엄연히 다릅니다. 잘 시켰죠? 가보겠습니다. 빵 그냥 찍어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맛있다! 빵이 약간 술빵같아요. 빵이 그냥 브레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술빵같아요. 빨리빨리. 봐봐. 아까 톱상어 말고 물개를 사서 써야 했어. 요트에 올라탄 새끼 펌 봤어요? 그런 거는 다 어딜 가나 있어. 에이 무슨 소리야. 진짜로. 한국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어? 응. 그래? 너 면모 어쩔 수 없고. 한국에도 있다. 그거 뭐라고 그러지? 독도에 있는 거. 독도에 있는 거? 독도에 있는 거? 독도에도 바다 표멍 같은 거 있잖아. 이름이 있었는데. 독도에만 있는 바다 표멍 있어? 귀엽게 생겼는데? 이름 되게 귀여워. 기억으로 시켰는데? 무슨 랭니 이런 느낌이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가끔 국 대신 스프가 나오잖아요. 알아요? 나는 스프에다 밥을 말아먹었다. 근데 지금도 스프에다 밥 말아먹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걸 보니까 밥을 말아먹고 싶어. 생각해보면 리조또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야. 맛있다. 바다 소리가 진짜 신기해. 맞아. 왜 거기 있는 거지? 왜? 그러니까. 소리가 되게 좋아. 터미 진짜 예뻤어. 터미. 이거 최근에 봤었어요. 알카트라즈 영화를 최근에 봤었는데 영화 제목이 뭐예요? 알카트라즈. 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이게 그 당시에는 시멘트인가? 시멘트로 벽을 지어가지고 벽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파가지고 이제 판 게 나오잖아. 모래가. 그걸로 사람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것처럼 해놓고 자기는 이렇게 도망가고 했는데 내가 듣기로는 실패했다고 들었어. 아 아쉬워. 진짜 그런 일 생기면 어떡해? 들어가야지. 너도 숟가락으로 팔 거야. 응? 플라스틱이야. 못 파 힘들어. 가자. 디저트 먹으러 가요 또. 후식. 아까 보니까 여기 옆에 과일 가게가 있더라고요. 같이 가! 과일... 체리? 우리... 우리... 우리는... 체리밤을 불렀으니까 체리를 사야지. 그래. 라고 한다. 어떻게 사? 어. 들면 돼. 화장 안 돼. 야 이거 뭐야? 아보카도? 이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사과? 이거 뭐야? 플럼. 자두 아니에요 자두? 근데 자두가 이래? 약간 밤인데? 얘 체리밤인데? 얘 폭탄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한 번 사가 볼까? 파인애플 파인애플. 토요영이가 사준대요. 하늘을 날라. 기름을 그려. 마이 하우틴보. 윌네벌 루즈. 어디서 블루. 위 두 버비 두. 퓨얼 39. 심플스틱. 퓨얼 39에서 지금까지. 세용과 도영이었습니다. 예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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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